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어도 오직 주의 말씀대로 걷는 우리가 되자.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어도 오직 주의 말씀대로 걷는 우리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수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말씀의 가치대로 걷고자 결국 세상에 제공하는 쉽고 빠른 길을 포기함으로 정치본 지하감으로까지 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뭔가 복이 넘쳐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요즘 세상에서는 야곱처럼 타협하고 현실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칭찬도 받을 거예요. 인싸가 되겠죠. 그런데 요셉처럼 말씀 그대로 그대로 순정하며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감옥으로 잡혀가게 되는 아주 융통성 없어 보이는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해 세상은 미쳤다. 고지식하다. 무식하다.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여러 소리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렇게 관계성도 좋고 모든 사람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어제 말한 것처럼 130년의 시간을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지식하다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던 요셉은 그렇게 묵묵한 길을 걸었지만 13년 만에 온 이집트를 다스린 총리가 된 걸 봅니다. 여러분 130년과 13년. 어느 길이 빠른 길입니까? 어떻게 어떤 것이 빠른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곱처럼 사는 삶이 마치 인싸가 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대이상한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고 자기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까지 고통을 주는 삶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살고도 130년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요새 야곱이니까 130년으로 그렇게 왔지. 이 세상이 야곱처럼 끝까지 살면 영원한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3년과 130년. 영원과 이 땅의 잠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듯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야만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많은 시간보다 주어진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서 결국 온 인생을 망치는 그렇게 망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요셉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약속과 언약의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로 인해 벌어진 최악의 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장에서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택의 능력을 키워가는 게 복입니다.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인생, 원망하는 인생을 버리고 믿기는 믿는데 그 야곱처럼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항상 더디와요. 13년짜리가 130년이 걸린다고요.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부를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돌아가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30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건데 요셉의 경우는 그 삶이 험악하고 정말 고난 세월이었고 청년의 중요한 때를 아주 낭비하는 것 같았으나 그가 17세의 노예로 팔렸으나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가는 인생은 마치 그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 같고 자기 마음에 들어도 결국 돌고 도는, 130년을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거고 요셉처럼 어쩌면 무식하리만큼 고지식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직진하는 인생을 살 때 물론 그 순간은 부드럽지 않죠. 부딪히죠. 충돌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가는 인생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처럼 살면 항상 자기 잔머리,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아바타로 만듭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2사에서 5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복주시고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주시길 원하시죠. 요셉의 그 억울하고 통탄스러운 그 삶을 놀랍게 위로하길 원하시고 그 함정으로부터 꺼내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자신의 성공을 넘어서 그 성공을 통해 남을 섬기고 돕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세우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이나 어떤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배 채우고 내 창고 늘리는 삶이 아니라 내 좋은 차, 내 좋은 집을 늘려가는 삶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추시고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최소한의 그릇을 만드시고 나머지는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죠. 비록 부모 세례부터 우리가 온전한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최악의 것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그 인생 최고 최악의 바닥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꿈을 따라가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추구합니다. 원망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결코 순종의 길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순종의 길에서 언젠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로 하여금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쭉 살펴왔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방향 믿음의 진정한 그 의미,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걷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나머지 42장부터 그 뒷량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42장부터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이집트로 내려가는 얘기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게 마무리되는 얘기죠. 저들이 이렇게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건 뭐예요? 그렇게 좋게 마무리됐어도 평생 살라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난에 있었던 충년을 피할 피난처로 하나님이 잠깐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도 그 나라의 총리가 됐고 하니까 자신들이 살만한 터를 만들어 놓고 풍족한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신 가난한 땅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다 잊어먹기 시작한 거죠. 이집트로 이주하고 난 후에 출애국까지의 그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가난한 땅을 살아가는 족속들이 사실 침판받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게 나오죠.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 4대 만에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따라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 이집트로. 거기 있어라.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 있어라 그랬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비록 흉령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 사실 요셉이 내려간 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형제들의 일탈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찌그러진 역사를 하나님이 펴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면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성경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거기에 그 풍요함에 빠져서 400년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그렇게 400년을 편리와 편안성에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이 이집트 민족들의 아주 잔혹한 밖에 태어나는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만나면서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역사를 살피면 알겠지만 그 땅을 지금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신과 사명의 눈이 떠져서 그렇게 가야 된다. 사명의 땅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었고요. 400년 동안 편리한 삶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인종차별. 박해를 받으면서 400년간 평안이 살았다.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땅 아닙니까? 4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땅이 지옥이 되고 고통이 되니까 빨리 거기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지옥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 고통이 없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편리한 그런 땅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고통,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기회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부르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얄미워 보이는 백성들 아닙니까? 좀 편리하면 거기에 그냥 배부리도록 그냥 먹고 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식경도 안 쓰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그 어둠의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저들의 안정과 편안을 고집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만든 극단적인 위기 그 함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뭐를 받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거죠. 사명의 땅으로 복귀하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아마 그동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편리함 속에 희희낙낙락하며 사는 이 족속들에게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계속 그 땅에 안주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사명의 땅으로 가라고 계속 도전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났던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이 땅에 터받고 뿌리받고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집 하나만 생기면 화장실 두 개 생기면 내가 직장을 승진하면 또 사업이 좀 잘 되면 맨날 뭐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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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저러면 이러면 저러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냥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동행함이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왕복 훈련만 하다가 훈련도 아니고 어디서 벌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뒤쭉 눈치 보면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혀 삶이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어쨌든 그렇게 사명을 맡은 민족이 가난과는 다르지만 똑같은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는 이야기. 마치 유다가 그 집을 떠나서 가난한 족속으로 가버리듯이 그런 삶을 사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국은 뭐예요. 안타까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고 또 거기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버린 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기에 그렇게 해서 좀 이루어가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의 마무리는 또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음의 역사가 궁금해질 수도 있죠. 어쨌든 비록 창세기의 마무리는 결국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게 될까 하는 계속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사를 또 계속되는 성경을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가시는가 라는 걸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뭐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그런 삶을 알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의 인물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이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시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걸 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산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특히 야곱의 유언 같은 경우도 자꾸 착각을 해서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야곱의 축복과 유언이 거기 나오니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유언한 대로 그 아들들의 인생이 그 집화가 운명이 결정된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고 넌 이래야 될 것 같아 넌 이럴 것 같아 그런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이 야곱의 축복 때문에 그 후선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면 성경의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전부 미신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력한 목사가 기도를 하면 또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고 축복을 받아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점 믿음이 미신으로 갈 수 있어요. 마치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바쳐가며 축복을 얻고 자듯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버젓이 양복 입은 무당 같은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야곱의 후선들의 삶의 역사는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저들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약속 신하산에서 분명히 다 들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성실히 신실하게 지켜가려고 했냐 안 했냐라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미래의 삶이 달라졌던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남이었던 르벤 족속들은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의 침상을 그렇게 하더니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흐지부지 그냥 그냥 후대에 보면 르벤의 그 어떤 존재 자체가 점점 흐지부지 돼가요. 심우원은 어떻습니까? 심우원의 후선들은 가난의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순종의 삶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결국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유다지파 땅 그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그냥 기회 보며 살다가 어떻게 흩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이 심우원 족속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 그 정도가 돼요. 그러나 레위지파 같은 경우는요. 신해산에서 한번 나중에 우리가 살피지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받으려고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우상숭에 빠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와서 그냥 하나님 주의 십계명을 때려부셔보였잖아요. 그리고 막 이 죄악에 있는 사람들과 끊어져 나와라. 분명히 너네 마음을 정해라 그럴 때 그냥 거기서 마음을 딱 끊고 나와서 그렇게 음상숭배에 절었던 사람들을 정말 심판했던 사람들이 레위지파였어요. 그 죄악을 끊어내고 바르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부르심에 바로 레위지파가 나섰을 때 그 죄악을 끊고 하나님 편에 섰게 된 거죠. 그때 이 지파는 어떤 역할을 그래서 받게 되느냐.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다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왜 흩어져요? 각 지파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뭐예요? 그들의 결단이에요.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에 그 삶들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유언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그 후선들이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정에 의해 이런 삶이 벌어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든 어쨌든 저주 같은 현장이든 어떻게 돼요? 오직 주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그 믿음의 역사 나라를 이루어가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기 창세계에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이야기가 이후 계속되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가 좀 흐지부지 마무리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가시는가? 그 얘기가 다음에 역사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꿈, 하나님의 뜻,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행해오신 일을 알지 못하면 이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서 조정하는 혼란스러운 미신 이야기로 빠질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율법주의를 만들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각색시키고 변질시켜서 특별히 무슨 선택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의 불소시계다. 이게 누구 생각? 유대인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탈을 쓴 개신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위해 아브라미라는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 창세기를 통해 바르게 알아야 이제 계속되어지는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각자 보내받은 땅끝 사명터에서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이오 하나님의 수요된 빛된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의 원형, 믿음의 유일한 모델이 되는 아브라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이 시대 같은 부른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창세계 족장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챙겨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 택한 받은 백성에 대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만을 찾으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되는 믿음의 세대는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요즘 세상에서는 야곱처럼 자기의 복을 스스로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렇게 관계성도 좋고 모든 사람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은 야곱은 인싸들은 결국 130년이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엄청난 세월을 돌아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젊고 잘 나아갈 수 있던 시절 세상의 유행과 흐름이 아니라 그렇게도 무식하고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세상의 유혹과 본능의 자극에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므로 다시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정치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불과 13년 만에 온 27달이는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젊은 10대와 20대의 나이에 그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그 꽃다운 젊음을 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은 결국 그의 30대부터 정말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빨리 성공하는 길을 걸었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소동과 고모로 같은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쾌락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길을 걷고자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처럼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도 계시고 요셉처럼 순종해서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고 형장에 쓸쓸하게 죽어간 선지자나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온여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선지자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동안 살핀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어져가고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의 인문편을 통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계속 살펴가는 이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이해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성도는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기 제길로 가는 백성들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초대된 백성답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들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오직 말씀의 길로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야곱이나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선택하고 택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망과 좌절, 분노와 복수를 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통로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유혹이 많은 세대 속에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요셉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